벤탄크루를 이렇게 좀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선수로서의 걸어왔던 길을 보면 어머니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커리어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등번호도 어머니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소중히 자기 입장에서는 간직하고 있는 그것도 어머니와 또 연결되어 있고 뭔가 벤탄크루에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가슴 속에 사무치는 존재인가 봐요 아무래도 벤탄크루의 엄마가 벤탄크루의 4살 때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하는데 벤탄크루가 어렸을 때 아픔이 있던 거죠 벤탄크루가 4살 때 어머니인 메리폴만이 사망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등번호도 줄곧 30번 그러니까 보카주니어스에서도 30번 유벤투스에서도 30번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에서도 현재 30번을 계속 달고 있고요 그 30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날짜? 네 날짜라고 하고요 대표팀에서는 이런 자원 번호들을 다 알 수 대표팀은 23번 이내에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자원 번호들을 많이 달았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팔 문신을 보면요 한 소녀같은 여자가 축구구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머니께서 자기들이 뛰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조금 상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 하는 경기 축구경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상징한 그리고 이제 복부에도 문신이 있는 여자 문신이 있거든요 얼굴? 네 그것도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그때 10월에 이제 우디네스하고의 경기에서 유벤투스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벤탄쿠르가 그 골을 넣고 나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골을 저기 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4살 때 엄마가 이렇게 한날나라로 가셨으면 얼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사진으로만 네 사진으로만 그렇게 그게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막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이후에 벤탄쿠르는 어떻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로베르토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새 어머니랑 이제 결혼을 했고요 아 그랬구나 예 그 어머니는 아르헨티나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형이 한 명 있고 다미안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새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 사이에서 쌍둥이 여동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의 애칭은 롤로거든요 롤로? 예 그 엘 롤로인데 이게 뭔가 뭐 스페인 쪽 애칭들은 다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 황소라던가 약간 좀 이런 맞아 맞아 예 애칭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애칭들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형인 다미안이 로드리고를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예 그래서 원래는 롤리토라고 불렀대요 롤리토 롤리토 이렇게 부르다가 결국은 롤로로 정착하게 된 거래요 야 이게 원래 막 이런 거 보면 무슨 되게 뜻깊은 이름이 아닐까 뭔가 에너자이저 한 이름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발음이 안 돼서 네 쉬운 롤로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서는 저기 그 벤타쿠르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제 명단에 올라가지고 참가를 했었을 때 우루가이 대표팀? 예 그래서 이제 고향에 그 바모스 롤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고고 롤로우 이런 뜻이죠 바모스가 근데 이제 벤타쿠르의 고향인 누에바 그 헬베시아 여기가요 우루가이 남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스위스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대요 옛날부터도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약간 있더만 벤타쿠르가 스위스계 아니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스위스계가 아닐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콜만이니까 아버지는 벤타쿠르니까 이거는 약간 좀 스위스 쪽 이름보다는 예 스페인 쪽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이 남미가 유럽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민가서 사실 뭐 유럽을 지배를 받았고 예 그래서 그 원래 누에바 헬베시아의 과거 이름은 콜로니아 스위사라는 이름이었대요 스위시아가 이제 스위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위성국가 뭐 약간 좀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스위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고향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스위스 하면 뭡니까 낙농업 아닙니까 치즈 우유 저도 목적을 하긴 했었는데 스위스 여기가 바로 낙농 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그래서 낙농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예 낙농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즈도 판매하고 그러면서 나름 사업이 잘 됐대요 아버지가 아 벤탄쿠르가 이렇게 키가 큰 게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가 다 커요 난 나도 목장했다니까 우리 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 목장에서 졌어 그렇구나 근데 그 아버지도 옛날에 축구를 했었대요 아버님도 성공은 못했는데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되게 열망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벤탄쿠르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거의 축구에 미쳐 살았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축구공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생일 때 케이크 축구 저 모양 케이크가 아니면은 받질 않았대요 뭘 까다로워 무조건 적어 달라고 아 진짜? 네 생일 케이크로 그 정도로 축구에 미쳐 살았더라고요 하 이게 대단한 집념이나 집중력이나 열정이 아니면 또 이렇게 선수로 성공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도 누에보 베네시아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 구단 클럽인 아르테사노 그 구단을 운영을 했어요 아 아버지가 구단을 하나 운영을 했었다고? 실제 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 로베르토 벤탄쿠르 적혀있죠 아 그러니까 이건 선수로 뛴 것이 아니라 구단주로? 네 그러면서 벤탄쿠르가 그 팀으로 들어가서 뛰었던 그런게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건 동네 구단인거죠? 그렇죠 동네 구단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건데 아 아 아 완전 그런 운영같은 건 아닌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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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간에 그러면서 아들의 이제 축구에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환경 자체는 좋았겠네요 네 근데 벤탄쿠르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또래서 키가 엄청 컸대요 어렸을 때 와 엄청 크네 진짜 그래갖고 상대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면요 상대팀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었대요 제 나이 속인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근데 커도 너무 큰데 그냥 머리 하나 이상이 더 있는거 같은데? 지금 크잖아요 난이의 선수치고 정말 크잖아요 벤탄쿠르가 그치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우윤해 네 그러니까 새엄마가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랬대요 아니다 원래 우리 나이야 막 이렇게 네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나름 그 벤탄쿠르의 어쨌든 유스 시절에 좀 재밌는 이유가 몇가지를 얘기하자면요 네 이제 스푼토네라는 이제 그 유스팀 코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 기술 코치가 있었는데 벤탄쿠르가 자주 신발을 축구화를 잃어버렸대요 원정 때마다 축구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네 그러고 오고 막 이랬었는데 또래에 비해서 키도 크니까 발도 컸기 때문에 이거 빌려서 신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잃어버리면? 네 그런데 벤탄쿠르가 너무 돋보조고 잘하니까 팀이 안 불러가니까 그러니까 원정 갈 때마다 그래서 막 축구화를 사갖고 와가지고 신겨가지고 경기에 내보냈어야 됐다고 하고 아 잊어버리면 빌려서 안 되니까 사이즈 맞춰서 막 사가지고 또 하고 사와서 또 하고 손 많이 갔네 손 많이 가는 형이네 조금 얼빠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빠진 유형은? 뭐야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코치 메데로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얘기했었냐면요 그 벤탄쿠르한테 그 동네에 아마 컷 대회였을 거예요 결승전에다가 벤탄쿠르한테 골 넣으면은 자기 월급을 주겠다고 내기를 왔대요 몇 살 때인데? 어렸을 때요 아니 어린애한테 돈 얘기를 하고 있어 9살 10살인데 그런데 벤탄쿠르가 내 골을 넣으면서 11대 0승률을 견인했대요 돈 줬대? 아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다음 달 월급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아 나 이제 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벤탄쿠르가 그거 받는 대신에 팀원들이랑 다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자라고 바베큐 파티를 그것만 싸라? 네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을 얘기를 하자고 아빠가 살았네 저 낙농하더니 돈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구단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코치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냥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조금 본인이 애정이 많다 보니까 자주 이제 뭐 구장에도 방문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우루가이 대표팀에 처음 뽑혔을 때도 그때 가가지고 막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난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걸 뭐 애들 모아놓고서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 2018년 6월 25일 그 벤탄쿠르가 6월 25일생이거든요 그때 생일 때 거기 그 8살 뉴스 애들이 생일 축하해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영상 같은 것들도 모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해서 그 했던 조그마한 클럽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선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만 12세 때 보카주니어스로 이적하게 됐어 그냥 갑자기 명문 뉴스로 곧 가버리는 거네 그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원래 우루가이에서 우루가이 명문을 갔다가 네 아르헨티나로 가버린 거지 근데 바로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좀 독특한 일화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호라시오 안셈이라고 되게 그런 아르헨티나 쪽에서 유명한 피지컬 트레이너 교수가 있어요 그 보카주니어스에서도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조금 세미나 같은 걸 해달라고 자기네 구단으로 부른 거예요 구단으로 불러가지고 딱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시범 보일사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명을 불렀대요 3명을 불렀는데 그중에 벤탄쿠르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고 벤탄쿠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보카주니어스 쪽에다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내면서 이 소년은 다이아몬드다 아르헨티나 일부 아카데미에서 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레터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보카주니어스가 그렇게 데려가게 됐다 상당히 우연이네 그냥 세미나로 왔는데 어? 뭐야 이런 보물이 있었어? 사실 그냥 일반 스카우트 망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쭉 간 게 세미나 가러 갔는데 동네에서 뭐야? 그래서 좀 약간 행운이 따랐다고 그 보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다 포르투나라고 하는 행운이 다 있죠 그때 타이밍 맞춰서 준비됐을 때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었냐가 중요한 거니까 어쨌건의 능력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지 낭중지추였으니까 언젠가는 뾰족 튀어나온다 주머니에 넣는 송곳이 그래서 이제 벤탄쿠르는 만 17세 보카주니어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었고요 그렇게 보카를 넘어갔구나 프로 데뷔하자마자 이때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을 했었거든요 데뷔 시즌부터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테베스랑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조금 미묘한 사진이죠 왜냐하면 벤탄쿠르가 유벤투스를 가게 된 거는 테베스가 보카주니어스를 왔기 때문이었거든요 테베스가 고향 가고 싶어라고 유벤투스 시절에 노래를 해가지고 형식품이 있었죠 테베스가 그래서 보카주니어스를 650만 유로로 보내줬는데 너무 가치 대비 싸게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벤탄쿠르 우선협상권을 가져가게 됐어요 아 그렇게 맞물렸구나 보카주니어스 4명 선수가 우선협상권이 있었던 건데 영입한 거는 벤탄쿠르밖에 없었어요 그 4명 중에 결국 영입하게 된 거는 벤탄쿠르는 보카주니어스에서 뛰면서 가고라는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나름 전설적이었던 수병 미트필더랑 같이 뛰면서 조금 많이 보고 배웠던 그랬던 게 있었죠 그리고 그때 감독이 바로 이제 스켈로토 바로 최근에 파라가이하고 우리나라 평가전팀 파라가이 디픽팀 감독이었던 그 사람이 감독이었던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2년 뒤인 2017년 4월에 950만 유로의 그 이정료로 그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이게 계약서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거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총 유벤투스가 지불한 이 종류가 2250만 유로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우선협상권에 의한 영입비가 950만 유로가 있고요 그리고 맨 한 시즌 동안 뛸 때마다 200만 유로씩 더 지불해야 되는 옵션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 또 50만 유로의 옵션 이런 것들 다 합치다 보니까 결국 2250만 유로까지 올라갔었다 이게 남미 쪽 애들은 더 복잡하더만 그렇죠 남미 애들은 굉장히 복잡해 소유권에 대한 문제 나눠놓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아까 싸인한 게 뭐 5군데가 싸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회장의... 모르겠다 복잡하다 싸인만 봐도 그러니까요 오케이 펜타쿠라텐 2017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유벤투스 이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남미 지역에서는 우승도 우루가이가 했었고요 그때 바로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4위까지 했었고 중결승까지 올라갔었었어요 발별된 문제 사건이 있었던 그때 펜타쿠르도 어쨌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7년에 바로 이제 우루가이 성인 대표팀에도 승선하게 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1년을 보냈었고요 심지어 뭐 챔피언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와서 지금은 이제 토트넘까지 그리고 벤탄쿠르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서 조금 뭐랄까 모성애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벤탄쿠르가 엄청난 사랑꾼이에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여자친구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요 심지어 인스타 스토리에 하나가 여자친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은 그건 여자만 여자친구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진들이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그거 왜 눌렀어? 그냥 저는 벤탄쿠르 그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벤탄쿠르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니까 하나가 이렇게 따로 있길래 이거 딱 클릭을 해보니까 여자친구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머물렀는데 네? 얼마나 머물렀어 뭘 얼마나 머물러요? 부걸도 그렇게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 하루에 막 여기 와서 두 시간씩 부걸보고 그냥 어떤 게 있나만 그냥 간단하게 본 건데요 근데 보니까 어쨌건 간에 여자친구가 비교적 최근에 임신한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아마 배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배 이렇게 나온 걸 올렸었는데 어쨌건 간에 간단히 보지는 않았네요 사진을 아니에요 어쨌건 간은 그런 거 보면은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모성애에 대한 그런 갈망 같은 게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처음에 들을 때 왜 30번을 계속 그렇게 등번호를 달았는지 되게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근데 참 엄마의 얼굴도 사진으로만 기억을 하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그리울까 그건 상상이 잘 안 되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벤탄크루도 또 약간 좀 새롭게 보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벤탄크루 이야기까지 이렇게 오늘 정리해볼게요